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난처는요 덴드로비움 헐커그로섬입니다 덴드로비움 헐커그로섬은 동남아 전역에 아주 넓게 자라고 있어요 아주 넓게 자라고 있고 이게 꽃이 되게 아단컴이랑 비슷해서 국내에서는 이게 아단컴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판매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아단컴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동남아 친구 베트남 친구인데 틴이라는 친구가 아 이거는 아단컴이 아니라 헐커그로섬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카페라던가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다가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름들을 다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눈이 이쁘죠 헐커그로섬이 꽃 한 송이 한 송이는 좀 작아요 우선 크로즈업을 해서 보시면 꽃은 우리나라 석곡 절반 정도만 해요 우리나라 석곡 절반 정도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석곡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에 비해서 보시면 꽃이 절반 정도 사이즈예요 이런 노빌 계열보다도 꽃이 훨씬 작습니다 꽃이 작은 대신에 얘는 다화로 막 피거든요 뭐 대부분의 덴드로비움들이 다화로 피지만 좌우간 줄기에 아기자기하게 작은 꽃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무슨 안개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운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크로즈아웃을 해서 전반적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풀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다 싶은 정도의 토분에 키우고 있죠 덴드로비움 관리하실 때는 조금 작다 싶은 화분에서 키우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덴드로비움들은 물을 좀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생육기 때 성장기에 물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대신에 착생란초다 보니까 뿌리가 빨리 빨리 말라야 돼요 그러려면 화분이 크면 빨리 빨리 안 마르겠죠 그래서 작다 싶은 화분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를 한두 촉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세월이 가니까 갈수록 점점점점 많이 피고 있고 상당히 운치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탄조병이 작년에 걸려가지고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다행히 탄조병을 치료하고 나서는 이렇게 깨끗한 꽃이 폈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떡 부서졌는데 줄기가 부서졌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깁스를 해놨습니다 너무 예쁘죠 향기는 덴드로비움들 중에서 그렇게 강한 향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색감이 되게 예쁘죠 볼만합니다 정말 이상 덴드로비움 헐커그로썸의 동영상 기록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